9월 11일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사이비 종교에서 탈퇴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탈퇴하거나 난 이후에 갈등을 겪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들이 정말 많고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짧게 오늘 영상에서 몇 가지만 좀 다루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라이브 방송으로 좀 찾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서두 격으로 짧게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사이비 종교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 바른미디어에서 탈퇴자들의 회복을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교리적 상담은 물론이거니와 또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탈퇴와 회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이비 종교에서 몸이 나오면 탈퇴를 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제가 몸이 나오면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그냥 몸만 나온 겁니다. 까지까지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탈퇴자들이 몇 가지 측면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워 하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나고 또 성경에 대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펼치면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이 나고 또 사람을 신격화했던 단체는 교주 생각이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것이 가짜라면 도대체 진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혼란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리적 혼란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고 하는 억울함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에 속았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범죄자를 메시아로 믿었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자기가 추정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감들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이비 종교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갈아 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허무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청춘을 다 바쳤거나 중간에 학업을 포기했거나 그러면 이 사회를 살아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어떤 불안감들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내가 그 안에서 사람들을 포섭을 했다거나 아니면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죄책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또 안타깝게도 스스로 이제 막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도 실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 부부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방송에서 짤막하게 남편분과 아내분의 정서 상태를 평가한 것을 이제 공개를 좀 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좀 간결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후에 좀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아 손상을 경험한 것 같다. 이것을 종교에 몰두해서 심리적 위로를 받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아내분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 유기불안을 경험한 것 같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해야 될 집이 두렵고 무서운 장소였던 것 같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끼는 죄책감으로부터 면제물을 받고자 종교에 몰두했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의 문제나 특별히 조금 더 나아가서 의존증이라고 해서 중독이죠. 중독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게 문제의 원인인 사이비 종교나 중독의 매개체를 제거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의존성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의존하게 만드는 궁극적 원인이 뭔가?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 도박 마약을 잡은 이유가 뭔가? 이 지점이거든요. 알코올 도박 마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의존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가? 이 지점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의존하게 만들었던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에서 몸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독에서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서 단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의존하게 만들었던 환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의존을 불러오게 되니까 사실 문제는 반복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왜냐하면 수뇌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주입하고 또 공포심을 조장해서 신도들을 통제하게 되니까 수뇌부에서 신도들을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적이지 않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고 계속해서 억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리를 어겼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남편분의 상황을 보니까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압박감 신앙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조장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하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종교적 가스라이팅인데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무능력함 그리고 이걸 하지 못했을 때의 이런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교리들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막 계속해서 빠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교주 혹은 수뇌부 이 단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의존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의 세뇌 방식이기 때문에 몸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몸이 나온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이비 종교에서 짧게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좀 덜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당연히 심화되겠죠. 방송을 보니까 남편분 같은 경우는 한 18년에서 19년 정도 아내분 같은 경우는 8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났던 지금까지 여러 명의 탈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여기에 갈아넣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되게 허무해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사라졌다. 내가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을 보고 살았는데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삶의 동기를 찾고 목표를 찾고 목적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미 한 번 내가 목표로 세우고 완전히 갈아넣었던 것이 어그러지니까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두렵고 이 목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강하게 드니까 사실상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고 새롭게 영유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죠. 20대의 그 예쁜 시절을 거기에 다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남편은 사실 그 기간이 더 기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아내분보다 더 거기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갈아넣었던 시간을 부정을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부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인생 자체가 부정돼야 되니까 오히려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기 합리화가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고 거기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거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자기의 합리적 이유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여정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적 압박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탈퇴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회복의 여정들이 필요하고 회복을 위한 어떤 지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회복의 여정들을 밟아갈 수 있도록 좀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회복을 위한 어떤 준비된 우리 사회의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늘 그런 측면에서 또 저희가 바른미디어가 예방도 하지만 회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큰 맥락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맥락을 가지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짧게 이 영상을 좀 마무리 짓고 조만간 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른미디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리 일정을 저희가 좀 공개를 해서 이 탈퇴자에 대한 이야기, 또 심리적인 이야기, 회복에 대한 여정,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됐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한 이해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조만간 이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